천사들의 목소리라는 별명에 비해서 너무 복잡해요. 외관만 천사로 하는 거는 악마인 것 같아요. 악마의 속삭임. 안녕하세요. 저는 핫피스트 김채원입니다. 쌀제도 바레이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. 어느 정도 힘도 들어가고 멜로디도 좋고 그런 곡들을 좋아해서 그거 넣었어요. 만 4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. 엄마를 따라서 간 연주 중에 하프를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하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게 너무 멋있어서 하프를 처음 4살 때부터 배우게 됐어요. 1학년 때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 있었어요. 300명 중에. 선생님들이 하프 손들어보세요 하면 3명만 이렇게 딱 손을 들잖아요. 그럼 이제 애들 시선이 몰리니까 그것도 좀 창피한 것 같아요. 저는 하프의 제일 큰 매력이 투명하고 예쁜 소리라고 생각해요. 외관도 되게 멋있잖아요. 반짝반짝하고. 시반 마겐 선생님이나 이자벨 모래티 선생님, 엘리자벨스 하이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좋아해요. 양발 다 페달도 있고 양손 다 쓰잖아요. 연습하다가 지루해가지고 연습을 멈추거나 그럴 위험은 없고 울림 같은 것도 하프는 좀 웅웅거리게 울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제 연주를 보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. 하프를 연주하면서